원소로구나! 내 인생에 원수! 모욕탕에 가서 모욕을 하는데 누가 감짝 놀라는 거야! 그래서 왔더니 그 친구야! 전부 버섯생이가 도망가도 못 오지? 강 크게 덤볐지요.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건들지 마. 왠건 그 사람은 교관 위로 와요. 결혼을 해갖고 서울에 왔죠. 주인집 아줌마가 새댁이 바뀌었네, 새댁이 바뀌었네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적반하자고는 경찰을 모르더라고요. 설마가 사람 잡는다. 절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. 세대공간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.